전쟁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남겼던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6년간의 참혹했던 공방 끝에 미국과 소련의 활약으로 다시금 평화를 찾은 전세계는 자연스럽게 이 두 나라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는 구도로 재편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표국가 소련이 각기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으로 전세계를 양분하는 동안 중국 대륙 안에서도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권을 섬으로 몰아냈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냉전의 두 축 중 하나인 소련의 입장을 충실하게 지지하며 소련의 스탈린처럼 절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상부상조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이 두 나라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끈끈한 관계도 마청 역할을 해왔던 스탈린의 죽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의 죽음 이후 권자를 차지한 후르쇼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의 절대 권력자였던 스탈린에 대한 격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국공 내전을 거치며 중국 대륙의 권력을 차지했던 마오쩌둥은 백화제방 백화쟁명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었기에 공산권의 절대 권력자였던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각종 치부를 드러내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해나가는 후르쇼프를 좋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국공 내전의 연장전 성격으로 인민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마오쩌둥의 중국은 1958년 8월 23일부터 대만의 영토 진먼다오 등을 대규모 폭격하며 진먼 폭격전을 개시했고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함대와 전투기들을 급파하며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만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와는 달리 당시 공산권의 마청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쇼프는 중국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대려 중국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며 뒤로 빠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마오쩌둥은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소련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대체하여 공산권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진먼 폭격전을 감행한 것을 비롯해 자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마오쩌둥과 중국의 과감한 행보에 괘씸한 감정까지 느꼈던 소련의 후르쇼프와 자신의 권력 강화 과정과는 역행하는 듯한 후르쇼프의 행보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무심한 소련의 태도에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꼈던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9년 양국의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가졌으나 양측 모두 화해나 협상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진행중이었던 여러 합작사업까지 파괴하기로 하며 결국 소련과 중국 중국과 소련 양국은 각자 독자노선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틀어져버린 양국의 관계는 후르쇼프의 평화공졸론 재창과 쿠바 미사일 위기 중인전쟁 등을 거치며 더욱 악화되었고 1964년 후르쇼프에 이어 브레즈네프가 소련 권자를 차지한 이후에는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며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르쇼프 정권 때부터 소련의 지도자들을 수정주의자라 칭하며 공상권에서 소련의 지위를 흔들기 시작했던 중국은 소련의 권력 교체기에 도시 하나 이상을 거뜬하게 핵무기 개발까지 성공하며 브레즈네프 체제로 접어든 소련과 더욱 각을 세웠고 예전 청나라 시대 때 과거 러시아 제국이 베이징 조약 등을 통해 연해주 등지를 강탈했던 문제를 꺼내 들고 나와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토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련을 상대로 국경지대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일 것만 같았던 이들 양국은 어느덧 서로 맞닿아 있는 국경의 군 병력들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청나라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핫했던 연해주 지역 뿐만 아니라 몽골 인도 등 다른 국가들까지 맞닿고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 등지에서 연간 수백 건 이상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 등과 그를 위시한 홍의병들에 의해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 등을 타파하고 이타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자는 명분 하에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문명 파괴와 가까운 무자비한 폭행과 조리돌림 무분별한 인민 재판과 대량 학살 등 참혹한 대숙청이 이뤄졌고 이와 별개로 1968년 초부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명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열풍이 불자 브레지네프는 사회주의가 위험에 처한 국가를 구한다는 명분 하에 체코슬로바키아에까지 소련군을 진주시켜 프라하의 봄을 진압했으며 이에 중국은 소련의 이러한 타국 침략 행위를 사회제국주의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양궁 모두 내치와 외치에 있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69년 초 중국과 소련의 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우수리강에서 홍수가 일어나자 해당 강 유역 국경지대에 길이가 1.7km 폭이 500m에 불과한 작은 섬 중국 명칭으로는 전바오다오 또는 소련 명칭으로는 다만스키에 대한 영유권이 불명확해졌고 가뜩이나 청나라 시절 러시아 제국에게 강탈된 이 부분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놓고 양궁 모두 첨예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만나서 악수도 하고 담배도 교환할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던 양국 장병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오고 가며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바오다오 또는 다만스키를 놓고 시작된 양국 장병들의 말싸움은 군용 트럭의 확성기까지 동원하여 서로를 도발하는 신경전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은 이윽고 치고 박는 육탄전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양국 간의 육탄전 패싸움 1라운드에서는 체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했던 소련 병사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몇 차례의 계속된 패싸움에서 중국 병사 몇 명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할 정도로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또 다시 승리를 낙관하며 서슴없이 싸움을 걸어온 소련 병사들을 상대했던 2라운드에서는 일반 보병이었던 중국 경비대원들을 제49 야전군 소속 특수부대원들로 전원교체한 중국이 대승하며 초반 육탄전에서의 연전연패로 인해 구겼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소련에서는 특수부대원으로 전원교체된 중국 경비대원들을 상대하기 위해 복싱 선수 출신이자 육군 특전대 장교 일명 절뚝발이 중위를 파견했고 이어진 3라운드에서는 절뚝발이 중위를 앞세운 소련군이 다시금 중국 병사들을 압도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소련의 복서 출신 절뚝발이 중위에 맞서기 위해 산둥성 무술가 출신으로 봉술 등 각종 무예를 익힌 특수부대 장교 일명 산둥꼬마를 보냈고 4라운드에서 산둥꼬마를 앞세워 봉술까지 익힌 중국 병사들은 절뚝발이 중위를 앞세운 소련 병사들에게 승리하며 전바오다오 또는 다만스키의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주먹 다짐을 넘어서 목봉이나 갈고리 장대 등 무기까지 들고 나와 휘두르는 중국의 당황한 소련은 급기야 총기를 사용하여 중국 측의 핵심 전력인 산둥꼬마를 집중 사격하는 총격 사건을 일으켰고 5라운드부터는 육탄전이나 난투국이 아닌 총격전으로 양국이 대립하며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확전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구식 정예부대인 68사단을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만주 등지에서 실전을 경험했던 기계와 부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바오다오 또는 다만스키에 배치하여 실제 군부대와 무기들을 동원한 총격전을 벌였고 소총 부대는 물론이고 박격포와 곡사포를 비롯해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포까지 동원한 양측의 무력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1969년 우수리강 작은 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양국의 국경분쟁은 연해주와 흑룡강 일대 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 지역 등지에서도 서로를 죽고 죽이는 무력 충돌로 번져갔고 여기에 소련의 중국 핵무기 실험장 폭격설까지 나돌면서 핵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분위기까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무렵인 1969년 9월 2일 베트남 초대 주석 호치민이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소련 수상 코식인이 중국 베이징 공항까지 와서 중국 총리 저월라이와의 회담을 요청하여 당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을 피하고 추후 국경 관련 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간에 위축되어 있던 무역 회복을 위해 서로 대사를 파견하는 등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전국 적색경보 발령과 대대적인 소개 작업까지 진행하며 핵 공격을 비롯한 전면전까지 불사할 정도로 직면했던 양국 간의 전쟁 위기는 극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양국의 관계는 국경 분쟁으로 인한 무력 충돌까지 겪으면서 예전 형제와도 같았던 끈끈했던 관계로는 결코 돌아갈 수도 회복할 수도 없었고 이 둘의 틈을 세계 최강국 미국이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전세계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대통령 닉슨과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가 중소 결렬과 중소 국경 분쟁 등으로 만들어진 양국의 틈을 어떻게 파고들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전세계와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